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부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계 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등 중국 선수에게 우승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파장이 커지면서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이유경 특파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중국 베이징 하프 마라톤. 선두에 달리던 케냐 선수가 뒤따르던 중국 선수에게 결승선을 가리키더니 앞으로 가라는 듯 손짓을 합니다. 중국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선수가 주변 선수들에게 속도를 늦출하는 듯 수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중국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뒤이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우승을 한 중국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허재 선수. 지난달 풀코스 마라톤에서 중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하프 마라톤에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허재 선수를 아프리카 선수들이 1위로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 생중계 영상에 잡히자 승부 조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스포츠 정신을 모욕했다. 허재생의 가장 민망한 우승이다. 이런 경기는 안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옆에서 달렸던 케냐의 응랑가트 선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허재가 나의 친구여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따로 지시를 받거나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특별 조사팀을 꾸리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희입니다.